대전시의회의 청년도가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5 지방의회 청년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대전시의회는 5.77점을 받아 전체 5등급 중 4등급에 충남도의회는 6.24점으로 3등급, 세종시의회는 6.41점에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인구 40만 이상 기초의회 45개 가운데서는 대전서구의회가 6.21점으로 3등급을 받았으며 부패방지 노력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의회 청년도 평가에서는 선심성 예산 편성과 업무 처리, 외유성 출장, 알선, 청탁 등의 평가 항목에서 전체적인 조사가 이뤄졌습니다.